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신곡이 알고리즘 타고 나서는 순통이 뛰었는데 조회에서 북풍처럼 성장하고 구독 꾸늘었는데 수익 창출 얼마나 들어왔나 스튜디오 봤더니 이번에 떡상하는 영상 위에 노따기 붙었네 유튜브 AI 노따기며 낭소라도 하는데 검토자가 직접 때려박아 항소도 못하네 언젠가 와서 대두기를 하염없이 기다려 볼 수 있었던 수익들이 전세상으로 갔네 뉴스에서도 몇 번이나 담아가 사장님들께도 광고하자 연락와 이정도 떴으면 광고주도 좋아하지 않을까 왜 노살키냐 넌 마스크 쓰냐 문제가 되는게 썸네일이면 진작에 바꿨다 영상의 문제가 남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딱히 내가 조회에서 올라서 신났다가 갑자기 보통 노타가 보고 새벽 4시까지 잠을 못할 정도로 충전을 받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손이 덜 덜 떨리고 심장붙이 빨라져서 입은거 만드는거 아니고 제발도 딱 좀 풀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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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